여러분 이 시대는 평안을 기도하고 고단함을 위로하고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전략이야 직곳으로 가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에 11일 만에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야 11일 만에 갈 수 있는 조건으로 11일 빼기 4하면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가데스 광야에까지 7일 동안 갔어요 거기서 정탄군을 보냈는데 말씀을 줬는데 받아친 거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심장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피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마귀가 좌종했으니까 그대로 연출하고 교회 가던 지급시 암해 넣어라 바깥에 가던 개판으로 살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expression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뱅에 있는 게요 뱅에 있는 게요 뱅에 있는 게요 가던지